안녕하세요. 지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에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원래 세 줄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갑자기 많이 찍었나서 여기서 왔고 멤버들이랑 같이 공연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아입니다. 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베베라고 합니다. 지금 교회 대학교 대결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잘 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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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지금 2부 진행하고 있는데 몇 부 정도만 남았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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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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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